0948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은 은 동산은 발전소의 벨브류 가공 및 수리를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되고 꾸준한 연구개발 등으로 각종 면허 및 인증을 획득하여 화공기기 제작, 플랜트 경상정비, 유지보수 등을 해온 2002년 한국남부발전 주 하동화력 경상정비공사를 수주하여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함 국가기관산업인 발전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차질없이 설비 가동을 하며 축적한 기술력의 민간정비회사로 성장함 기업개요대시동산은 발전소 경상정비 용역업,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노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 주 일진에너지를 통해 화공기기의 제작 및 플랜트 설비시공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건설업체 및 EPC 업체들임 대시 발전소 경상정비 시장은 한전 KPS가 점유율 1위를 차지고 있으며 그 밖의 동사와 금화 PCS 등 민간정비업체 6개가 경쟁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무 대시 경상정비 및 계획개방정비 부문의 역성장 원자력시험용기 기자 대수주 부진 등에도 전기공사 및 화공 슬래시 플랜트 부문의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소폭 증가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에도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수지 개선 및 법인세비용 감소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원전 가동률 상승으로 경상정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주요국의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원자력 기자대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3월 24일 15시 11분 기준 장중 일진파워의 시가총액은 194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일진파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42위입니다. 일진파워의 상장 주식수는 1507만 8709주입니다. 일진파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일진파워의 퍼은 8.44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6.66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47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46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38패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3배 83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4번지억원, 131억원, 188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18번지억원, 107억원, 153억원입니다. 일진파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7번지 63%이고 유보율은 1388.2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9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1-0.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1.92이며 전일 대비해서 9.73 더하기 1.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